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고2를 위한 우월한 여름방학 학습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퀘스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고2 여름방학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까라고 이 주제를 던지고 여름방학 학습법을 이야기한다면 사실 고2는 고1과 좀 다르죠. 왜냐하면 고2는 내가 무슨 자연계열을 갈지 인문계열을 갈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맘때쯤 딱 되죠. 그러면 아, 물화생제 중에 만약 내신을 물화생을 하고 있어. 근데 나는 화생을 수능을 해야지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마음에 섰습니다. 물론 선생님 저 선택한 모든 과목이 점수가 너무 잘 나와서 수능 때는 무엇을 선택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 학생들이 이 과목은 수능까지도 생각하면서 학습을 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생각한 그런 마인드를 그대로 쭉 밀고 가시면 되고요. 저는 네, 화학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화학은 1, 2, 3, 4단원 중에서 1단원이 겁나 어려운데 이미 중간고사가 끝났죠.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학기를 대비해야 하는데 화학 2학기에 보통 3단원과 4단원이 들어가죠. 근데 잘 보면 이 3단원, 화학 결합과 분자의 세계다 라고 하는 부분은요. 많이 어렵지 않아요. 전체 화학 중에서 이게 제일 좀 쉬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문제를 많이 풀고 약간 보시면 수능 특강에서 보는 문제랑 그 평가원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좀 달라. 예를 들자면 화학 결합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이런 EBS를 잘 보면 전기분해에 대해서 겁나 나와. 전기분해가 많이 나오는데 또 평가원 같은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그래도 고3이 아니고 고2 내신이죠. 그래서 그런 수능 특강과 좀 연계되는 것들이 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특이한 것들만 우리가 체크해 주셔서 보시면 되고요. 네, 무엇이 지금 이제 여름방학 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죠. 4단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로 대치동 현장에서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화학을 이제 대비하는 학생들 내신 고2, 내신 대비를 위해서 화학 4단원 특강이 엄청나게 수업이 많이 있는데요. 이 역동적인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게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려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여름방학 때 학습을 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이게 사실 포인트야. 그래서 나 3단원 좀 더 공부하고 싶다. 전기분해 좀 더 해 주시면 되고요. 역동적인 화학 반응을 내가 공부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이 뭐였다? 물의 자동이온화, pH 나오는 것들. 그리고 산념기 중화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 봐봐. 물의 자동이온화는 개념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개념을 좀 중요하게 학습을 해 주시면 되고 자, 이 중화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은 고1 때 이미 통학과학에서 배우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고1 때 배웠던 통학과학도 사실 겁나 어려워. 수능 문제에서 고1 내신에 엄청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점점 더 헤비하게 헤비하게 좀 어려운 문제들이 고2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 중화 반응 부분은 정말 다양한 문제를 막 닥치는 대로 푸는 것보다는 이 문제는 이 유형이야. 이 문제는 이 유형이야. 라고 해서 유형별로 문제를 분류를 하고 그리고 푸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1, 뭐 아주 중요한 거 뭐다. 이건 그냥 개념적으로 하시면 2, 문제를 유형별로 분류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문제를 딱 보시면 얘는 어떠한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류를 하는 것들을 좀 연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선생님 개념에서는 분류를 다 하는 방법들은 안내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풀을 많이 한다라고 한다면 쌤이 추천하는 문제풀이법이 있어요. 이게 화학의 1단원이랑 4단원이랑 둘 다 어려운 단원이다 라고 하지만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달라. 쌤이 생각했을 때는 화학의 1단원이 좀 많이 어려운 거고 4단원은 중화 반응이잖아. 웬만하면 2차 함수 뭐 이런 게 잘 안 나와요. 다 1차 함수로 끝납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우리에게 제시됐을 때 처음은 아, 이걸 A로 놓고 얘를 B로 놓고 풀어야지라고 해서 방정식으로 푸는 게 맞습니다. 모든 개념을 배울 때는 방정식으로 한 번씩 다 써보시는 게 맞고요. 그런 문제들을 연습할 수 있는 것들은 완자에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방정식 푸는 것들로 좀 먼저 연습을 해봐. 그러면 보통 준킬러나 킬러급으로 가면 하나의 문제를 다양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1 내가 1회독으로 문제 푼다라고 할 때는 그냥 수식을 다 써보는데 2회독으로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숏컷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 이 문제는 그래프로 풀리겠는데 그래프를 한 번 그려봐. 그러면, 그러니까 방정식으로 풀게 뭐 한 2분 걸리면 그래프로 내가 생각해서 푸는데 한 10분이 걸렸다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실력 향상을 어디에서 이 4단원 중화 반응에서 기대할 수 있습니다. 1단원과는 또 색깔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들 그래프적인 요소들 좀 연습을 해주시면 좋다라는 거 그래서 중화 반응에서는 생각보다 숏컷이 많이 나올 수 있어서 약간 이렇게 답책할 수 있는 것도 한두 번씩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꼭 그래프적인 요소 풀어라 라고 하는 것이 쌤이 제안하는 화학 4단원의 문제풀이법이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여름방학을 좀 잘 대비하려면 쌤이 고2 여름방학 때 어떤 강의를 듣는 게 좀 좋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우아한 출발이라고 해서 완전 기초 강의가 있는데 이 기초 강의는 바로 고2, 2학기 내신을 치를 아이들에게는 좀 쉬운 강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완자나 우월한 개념 완성 두 개 중에서 하나를 개념으로 잡아주세요. 자, 우월한 개념 완성에서 좀 자세하게 개념을 설명하니까 이 개념을 보면서 완자에 있는 문제들을 같이 해설 강의를 봐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완전 내신에 임박했을 때는 쌤의 우수한 기출 분석 강의를 같이 들어주시면 여기에서 변형되는 문제들이 내신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신 대비를 해주시는 게 효과적으로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참 쉽습니다. 쉬운데 자, 이게 고2들은 정말 쌤이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쌤, 2학기부터는 정시죠? 그리고 쌤, 화학은 던졌어요.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쌤이 정말 너무 속상했던 적이 되게 많은데 화학을 공부하는 방법은 아주 쉽고 정해져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 여러분 네, 여름방학부터 지금 당장 나는 정시로로 갈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시험 대비를 하나하나 하면 저절로 수능 대비도 된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서 화학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아멘